비선 진료 관련해서도 저희가 참 궁금해하던 것들이 많은 의문이 풀렸습니다. 이번에는 서창석 주치의의 진술 내용인데 최 변호사님, 서창석 원장이 이제 면접이죠. 사실상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자기는 왜 왔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의 최고의 병원, 서울대 병원에서 했으니까 본인도 누구나 의사라고 한다고 하면 대통령 주치의 한번 해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전혀 그걸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갔더니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아느냐라고 했는데 나중에 오늘 알고 봤더니만 이게 최순실 씨가의 주치인이었던 이임순 교수가 지금 사실상 추천했다라고 그걸 알게 된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이제 이임순 교수한테 얘기를 했더니만 저를 추천해 주셨습니까? 했더니만 직접 yes or no는 얘기 안 하고 대통령께서 만족하신다고 하신다. 그러니까 잘 모시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미루어 짐작한데 분명히 이임순 교수 측에서 추천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다라는 것이 오늘 밝혀진 것인 것 같은데요. 이임순 교수가 이른바 살아있는 또 다른 비선 실세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지금 새록새록 도달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임순 교수가 전공이 산부인과예요. 그렇죠. 정유라가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때 이 임승 교수가. 제주도까지 가서 가서 다 출산을 다 돕고 했던 사람이고 오랫동안 최순실 씨 가족과 인연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서창석 원장도 갑자기 주치의가 돼서 가게를 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를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전혀 모르는 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답이 뭐냐 하면 오랫동안 최순실 씨 집안을 돌보다 보니까 최순실 씨가 좋은 의사 한번 추천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이 보니까 그러면 서창석 교수가 있는 그분을 추천할까요? 그래? 알았어. 서창석 교수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최순실을 갖다 준 거예요. 오시라고. 그러니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를 어떻게 알았을까? 생각해보니까 그게 된 거예요. 이 또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산부인과 전공의가 어떻게 주치의가 됐냐? 참 그 의문이 풀리는 순간입니다. 사실 이게 이임순 교수를 상당히 우리가 언론도 그렇게 비중 있게 안 취급했는데 지금 법정에서 드러나는 거 보면 이게 아주 또 다른 한 측면의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실 서창석 주치의 또 나중에 서울대 병원장 되지만 이분을 최순실한테 아마 이임순 교수가 추천하고 이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걸 억셉트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쉽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임순 씨가 아주 놀라운 건 우병우 씨 가족하고도 우병우 전 인정서를 가져가고도 이게 지금 법정에서 또 드러나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병우하고 직접 통화한 게 67번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병우 씨 장모인 김장자 씨하고는 167회. 그리고 우병우 부인하고는 27회. 물론 우병우 씨의 부인의 출산을 담당했다고는 하지만 가만히 보면 이런 걸로 미루어 볼 때 통화가 량이 지금 나옵니다만 저런 통화 관계로 볼 때 이임순 씨가 최순실 씨하고 우병우 전 수석 집안하고 얼마나 긴밀한 관계인가 하는 걸 저 통화량으로 내용은 저희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뭘 얘기했겠습니까? 물론 우병우 전 수석은 장모가 아파서 그랬다고 하지만 장모가 아픈데 167회나 똑같은 1년 동안 통화를 장모하고 하면서 장모가 직접 가면 되지 그걸 왜 자기가 67회나 전화하면서 이임순 교수한테 장모 아파서 전화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부분을 검찰이 수사할 때 바로 추궁을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추궁하지 않았다는 것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이임순 씨가 아마 관계의 핵심 고리여서 가만히 보면 결국 이임순 씨가 중심이 돼서 우병우 전 수석 가족하고 최순실 씨 연결했을 거라는 건 너무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연결 안 했을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할 정도로 우리가 가는데 끝까지 지금 우병우 전 수석은 재수진 씨 모른다고 저러고 있습니다. 이게 임순 교수가 청문회에 나왔을 때 너무나 태연스럽게 부인하는 증언을 했었거든요. 그 영상을 좀 한번 보고요. 좀 이어가겠습니다. 병유라 씨 그 아들 때문에 그 분만 때문에 제주도 간 일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울며 불면서 전화가 와서 전화가 빼버려서 선생님 살려주세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하도 그렇게 해서 제가 내려갔었습니다. 최순실 씨의 가족하고 안지가 굉장히 오래됐네요? 한 10년. 10년? 그다음에 우병우 씨의 가족하고는 얼마나 오래 아셨습니까? 그 집 아이를 받았으니까 한 25년 정도. 김영재 원장하고는 잘 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서창석 증인께서는 어떻게 김영재 원장을 이 임순 증인으로부터 알게 됐다고 말씀하시죠? 제가 그 내용은 알지 못하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 임순 교수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영재 원장은 이 임순 증인을 압니까?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까? 지금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 거짓말 위증 재판에서 이 내용이 나온 겁니다. 통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서창석 원장하고 320일에 장시우 씨하고 200회가 넘어요. 장시우 씨도 이 관계를 잘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 임순 교수가 산부인과고 최 씨 일가의 어쨌든 주치의 역할을 하는 건가요? 장시우 씨나 혹은 정유라 씨나 혹은 최순실, 최순도 전부 다 지금 여성들 아니에요. 그러면 여성들에 대해서 산부인과도 의사니까 이런 어떤 전화가 이게 주치의 격으로 많은 어떤 상담을 해줬거니 하고 그냥 억지로라도 추측을 해보는데 문제는 그다음 사람들이에요. 김장사 씨,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장모입니다. 167회, 그다음에 박모 씨, 최순실 운전기사입니다. 이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남자잖아요. 여자가 아니고. 무슨 자신의 아픈 걸 상담했다고 억지로 끼워 맞출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최순실 씨 운전기사는 대체로 어떤 역할을 하죠? 서류를 갖다 준다거나 혹은 실제로 움직이는 어떤 전령사입니다. 무엇인가의 어떤 사실들, 정모들을 옮기는 역할들을 해요. 서류도 받고 그다음에 박 전 대통령의 속옷도 챙겨주는 그런 전령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지금 뭔가 이임순 교수와 최순실 씨와의 뭔가의 어떤 정보를 교류했다. 114회에 걸쳐서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전화였을 것이다. 우병우 전 수석, 67회. 지금 말씀하셨지만, 교수님께서는 말씀하셨지만 우병우 수석만 지금 불구속 기소예요. 이유는 뭐죠? 다른 수석, 뭔가 관련된 사람들이 전부 다 구속됐는데 하다못해 위증죄 하나로도 구속된 사람이 있는데 아니, 67회에 전화를 건 이 확인돼서 우병우 수석이 왜 지금 불구속 기소가 됐느냐. 증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녹취록도 있고 또 수첩에도 있고 확실한 어떤 증거가 있는데 우병우 수석만 지금 우리가 어떤 관계를 알고 싶냐면 최순실 씨 일가와 어떤 관계였길래 이 모든 상황은 최순실 게이트를 직무유기해 주고 그다음에 민정수석실이 나서서 최순실에 정보를 준다거나 인사에 개입한다거나 이런 일들에 대한 정황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임순 씨가 거의 살아있는 가교 역할을 했다. 사실 최순실과 우병우 일가가 전화한 한 통화의 내력이라도 있으면 사실은 그 고리를 증거로 확보할 수 있는데 완전히 철저하게 두 집안은 그 증거를 없앴다는 거죠. 딱 하나 이임순 교수가 양쪽에 그런 어떤 연락을 또 정보를 하는 연락책이 아니었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청와대 민정수석이 왜 이임순 교수, 산부인과 교수하고 왜 통화를 했을까요? 아니 본인 설명을 하잖아요. 장모님 아파가지고. 그런데 제가 제기도 나왔지만 장모님이 직접 167회를 전화하지 않습니까? 저 통화기 내용은 가장 최근 1년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직접 통화가 가능한데 본인이 아프면 아프다 그러면 되지. 왜 본인 우병우가 전 수석이 67번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보고요. 뭔가 감추거나 뭔가 얘기해야 될 긴밀한 논의거리가 있었다거나 감추고 싶은 뭔 내용이 있었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이 되고요. 더 좀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이임순 교수, 이 사람이 보면 장관급 인사를 추천하고. 그렇죠. 그 부분이랍니다. 아니, 국립대학 총장을 추천하고. 그리고 뭐 뭡니까? 외국의 대사급 외교관을 추천하고. 물론 이게 다 실행이 거의 안 됐다고는 하지만 이런 사실이 이 사람이 결국은 최순실 씨를 통해서 추천을 하고. 심지어 우리 서창석 전 주치의입니까? 원장님. 병원장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탁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다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중에 한 명은 장관이 이루어졌다고 지금 나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사람이 최순실 씨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국가의 중요한 장관, 대사, 국립대 총장 인사까지 개입했다고 하는 사실. 이건 정말 엄청난 또 다른 국정농단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저는 인사가 최순실 씨가 임순 교수한테 부탁을 했겠죠. 의사가 교육부 장관이랑 경북대 총장 등등을 추천해서 올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인사 과정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가능할 정도였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그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인사가 어떻게 됐는지.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는지. 도대체 이 인사를 누가 했느냐. 얼마나 말대로 말대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 주치의가 베트남 대사, 교육부 장관, 직약처장. 이런 사람 추천을 받는 거예요. 누구 부탁을 해? 이거 정리를 해가지고 부탁을 받아가지고 최순실 씨에게 보내. 그럼 최순실 씨가 선정을 해가지고 청와대에 보내. 그 다음에 임명이 돼요. 이런 방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동안에 이른바 인사 전행에 대한 실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고. 또 하나 앞서 우병호 전 스승이 그러면 임순 교수한테 장모가 아파서 전화를 했다. 한번 봐보시죠. 장모가 아플 때 장모 지인하고 사회가 전화하는 경우 있습니까? 딸이 전화를 했죠. 아니. 그런데 이제 산부인과가 문제죠.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아는 사람이에요. 본인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딸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본인이 해요? 사회가. 아, 아주 우리 이종근 시장이 저는 아주 충실한 사회에 그럴 수도 있겠으나. 저는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또 장모는 연세가 지금 70대, 80대예요. 산부인과 의사하는데 전화를 아파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병호 수석이 거의 거짓말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러니까 철 변호사님, 이런 얘기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병호 전 수석만 구속이 안 될, 불구속 기소됐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계속 기자들이 우 전 수석이 검찰이나 법안에 나올 때 제일 먹는 점 묻는 게 뭡니까? 최순실 씨 아시냐고 묻는데 모릅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은 결국 검찰과 특검은 최순실 씨와 우숙석 사이의 개인적 관계조차도 명확하게 입증까지는 안 가고 소명조차도 못했다는 거거든요. 결국 영장실질심사에 이와 같은 증거 같은 것들을 제출을 했는지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내용 같은 경우에 이임순과 우병호 사이의 통화는 있지만 우숙으로부터 연락받은 이임순이, 이임순 교수가 최순실 씨에게 우병호의 내용을 전달했는 그런 내용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앞으로 법정으로 일단 불구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재판하는 과정에서 최순실 씨와 우병호 전 수석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런데 이게 재판이 위증죄여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어쨌든 간에 우병호 수석 같은 경우에도 위증으로 지금 기소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병호 수석과 최순실 씨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면 그때는 우병호 수석도 재판 자체는 불구속 수사를 받지만 재판에 유죄가 나온다고 한다고 하면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병호 전 수석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했느냐가 지금 국민적 의구심 아닙니까? 특히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한 보도를 보면 말입니다. 우병호 전 수석 변호인단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혼자 안 간다. 이거 앞으로 지금 현재 검찰의 우병호 전 수석의 겁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대로 수사가 현재 검찰 관련 있는 부분들은 전혀 지금 수사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국민적 의구심이 증폭돼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 같고요. 5월 9일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면 이 문제는 어떤 형태든 간에 다시 수사가 돼야 되는 문제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했다고 지금 모든 국민들은 다 그렇게 언론도 그렇고 다 의구심을 갖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본인의 변호인단이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니까.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그 속보를 봤는데요. 우 전 수석 측의 변호인이 직접 오늘 오전에 있었던 CBS 언론사의 그와 같은 얘기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 보도 청구하고 반론 보도 청구를 지금 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변호인들에게 누구에게 다 물어봐도 그와 같은 얘기를 특검에 있는 변호사한테 얘기했는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정정 보도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 같아서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언론하고 그쪽하고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건 어쨌든 언론의 보도가 그렇게 나온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종훈 씨는 저희가 언론이 강가한 게 비선진료라고 하면서 김영재 원장, 김상만 원장 이런 분들만 저희 언론에서 쫓았는데 사실 실세는 임승 교수였다. 그렇죠. 임승 교수였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검찰이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 밝히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거의 뒤늦게나마 이런 연결고리들이 있구나라고 지금 깨달았는데 사실 위증죄로만 지금 이 임승 교수가 지금 재판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은 좀 미진한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 개입돼 있는 부분들 지금 아까도 말씀들 하셨지만 임승 교수한테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개입되지 않습니까? 국정농단 이게 단순히 비선 의료농단 이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에 어떤 걸쳐서 임승 교수가 그 행위를 한 흔적이 지금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검찰이 이걸 어떻게 더 수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증 하나만 갖고 임승 교수의 어떤 여자 여부를 가린다는 건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